스코피츠 제롤드의 위대한 깨츠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위대한 깨츠비는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붕괴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데 20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소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책입니다. 모두 9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다른 세부적인 목차 이런 것은 없습니다. 1. 내가 지금보다 더 어리고 더 쉽게 상처받던 시절 아버지는 내게 평생 마음에 간직할 조언 하나를 해주셨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누군가를 비판하고 싶을 땐 이 사실을 기억하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너처럼 좋은 조건을 타고난 건 아니라는 걸 말이다. 아버지의 조언은 여기에서 그쳤지만 우리는 말을 하지 않아도 아주 잘 통했기 때문에 나는 이 조언에 훨씬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 결과 나는 모든 일에서 판단을 유보하는 경량이 생겼는데 이런 습관 때문에 별의 별 특이한 사람들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왔고 그 바람에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정상적인 사람에게 이런 특징이 나타나면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그 냄새를 맡고 들러붙기 마련이다. 그 탓에 나는 대학 시절에 정치꾼이라는 부당한 비난을 받은 적도 들어 있었는데 한 달이 건너 아는 난잡한 인간들의 은밀한 슬픔까지 전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비밀 이야기는 제 발로 찾아왔다. 은밀한 폭로가 스물스물 모습을 드러낼 조짐을 보이면 나는 종종 자는 척을 하거나 무언가에 몰두하는 척했고 그렇지 않으면 일부러 무례하게 거부감을 드러내 보이기도 했다. 젊은 사람들이 숨기는 내용이란 게 대체로 빤했고 게다가 그들의 은밀한 고백 아니 적어도 그들이 비밀을 틀어놓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는 게 대개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빌려오거나 횡설수설 앞뒤가 맞지 않기 일수였기 때문이다. 판단을 유보하면 무한한 희망을 갖게 된다. 아버지가 신사처럼 말씀하셨고 나 역시 신사처럼 반복해 말하건대 기본적인 풍요에 대한 감각은 사람마다 다르게 갖고 태어난다. 이 사실을 강구하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게 될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조금 두렵다. 지금까지 나의 넓은 아량을 한뜩 자랑했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겠다. 인간의 행동은 단단한 바위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축축한 섭취를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고비를 넘기면 나는 그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지난 가을 동부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 모두가 제복 차림으로 일종의 도덕적인 차렷 자세를 취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인간의 마음을 얼핏 들여다볼 줄 아는 특별한 재주로 더 이상 요란한 일탈을 감행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다만 이 책의 이름을 기여한 사람, 내가 노골적으로 경멸하는 모든 것을 대표했던 개첩이 많은 이런 내 가치관에서 벗어난 인물이었다. 만일 성공적인 몸짓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면 개첩에게는 아주 근사한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자기가 1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는 지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한 기계의 부품인 듯 삶이 주는 약속들을 민감하게 알아채는 높은 감수성 같은 것 말이다. 이 민감성은 창조적 기질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뜻하게 불리는 긴빠진 감수성과는 달랐다. 그것은 희망을 간직할 줄 아는 남다른 재능으로 지금까지 내가 어느 누구에게서도 발견한 적이 없으며 평생 다시는 발견할 수 없을 낭만적인 태도였다. 그렇다. 결국 개첩이가 옳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내가 인간들의 설이건 슬픔과 짧은 승리에 잠시나마 관심을 접었던 이유는 그로 인해 개첩이가 희생되었고 그가 꿈을 깬 후 남은 것이라곤 허공에 부여하는 더러운 먼지 뿐이었기 때문이었다. 3대에 걸쳐 이 중서부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 가문은 저명하고 부유한 인물들이 제법 있다. 우리 케르웨이 가문은 상당한 일가를 이루고 있으며 버클로 공작의 후손이라는 말도 전해져 내려오지만 사실상 우리 가문의 시조는 내 할아버지의 형님이다. 그분은 1851년에 이곳에 오셨고 남북전쟁 때에는 대리인을 보냈으며 철물 도매업을 시작하셨다. 지금은 내 아버지가 그 사업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는 정조부를 배운 적이 없지만 그분을 담긴 닮은 모양이다. 특히 아버지의 사무실에 걸린 제법 냉철한 인상을 한 초상화를 보면 그렇다. 나는 아버지가 졸업한 지 꼭 25년 뒤인 1915년에 뉴헤이븐의 예의대학을 졸업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알려진 개리만 민족의 디너전 대이동에 참가했다. 나는 미국의 역습을 어찌나 신나게 즐겼던지 제대 후에도 좀처럼 차분해질 수 없었다. 세계의 중심지였던 중서부가 이제는 저 우주 끝머리에 지쳐 널벌어진 변두리처럼 보였다. 그래서 동부로 가서 정권 업무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당시 내가 아는 사람들은 모두가 정권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독신 남자 한 명쯤 더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집안 친척들은 마치 내가 다닐 대학 후보를 결정하듯 이 일을 심각하게 의논했고 마침내 내가 그 놈하고도 내키지 않은 얼굴로 그래 뭐 그 일도 괜찮겠지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1년 동안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셨다. 나는 여러 차례 미루고 미루다가 1922년 봄에 아주 정착할 작정으로 동부해왔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시내에서 방을 구해야 했지만 따뜻한 계절이었고 또 넓은 잔디밭과 다정한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방금 떠나온 터라 같은 사무실 청년 하나가 편리하게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 집을 빌려 같이 생활하자고 제안했을 때 꽤 좋은 생각처럼 들렸다. 그는 세월의 온갖 풍상을 겪은 월세 80달러짜리의 단청 판자집 하나를 구했는데 이사하기 직전에 워싱턴으로 발령이 나는 바람에 나 혼자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에게는 개 한 마리 그래도 며칠은 길렀는데 결국 달아나 부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나에게는 개 한 마리와 낡은 다치 자동차 한 대 그리고 침대를 정리하고 아침밥을 차려줄 핀란드 가정부가 있었다. 이 여자는 정기 난로에 대고 혼자서 핀란드 속담 같은 걸 중얼거리곤 했다. 하루 이틀쯤 쓸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침 나보다 나중에 이 마을에 이사온 어떤 남자가 길을 가던 나를 불러 세웠다. 웨스트의 그 마을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가 막막한 표정으로 물었다. 나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길을 걷는데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안내자이고 길잡이이며 처음부터 이 지역에 살았던 토박이가 된 기분이었다. 그는 무심코한 행동이었지만 내가 이곳 주민이라는 생각을 심어준 것이다. 그래야 나는 환한 햇살을 받으며 그리고 빠르게 지나가는 영화 속 장면처럼 무순 속도로 자르는 나무 잇들 속에서 익숙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 삶은 여름과 함께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이다. 무엇보다 읽어야 할 책이 정말 많았고 신선한 숨결을 불어넣는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건강도 챙겨야 했다. 은행 업무, 신용거래, 투자 정권에 관한 책을 여남은 건 샀다. 조폐국에서 방금 발행한 신권 지폐처럼 붉은색과 황금색 표지에 쌓인 이 책들은 미다스와 모근, 마이 케나스만이 알고 있는 찬란한 비밀들을 펼쳐 보일 것을 약속하며 내 책꼬지에 꽂혔다. 그 밖에 다른 종류의 책들도 많이 읽을 작정이었다. 대학에 다닐 땐 제법 문학에 심취했고 어느 해에는 예일 유수에 매우 진지하고도 주장이 분명한 사슬을 연재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인생에 다시 가지고 와 전문가들 중에서 가장 보기 드문 다방면에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 되려고 했다. 인생은 하나의 창으로 보았을 때 훨씬 성공적으로 보이기 마련이며 이것은 거저 격언삼아 하는 말이 아니다. 내가 북아메리카 대륙에서 손꼽는 이상한 지역들 가운데 한 곳에 집을 빌려야 했던 건 순전히 우연이었다. 집은 뉴욕에서 정동 방향 쪽 길죽하고 소란스러운 섬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섬의 신기한 자연현상들 중 하나는 두 지역이 특이한 지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 두 지역은 뉴욕에서 2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는데 한 쌍의 거대한 계란처럼 생긴 땅이 만에 의해 분리되어 서방구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거대한 롱아일랜드 해역의 앞쪽으로 툭 튀어나와 있었다. 두 지역은 완벽한 계란형은 아니고 콜롬버스의 계란처럼 육지와 인접한 부분이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었다. 물리적인 외형이 상당히 비슷해서 거비를 나는 갈매기들도 궁금하게 여길 것 같다. 하지만 날개 없는 인간들에게는 두 지역이 모양과 크기를 제외하면 모든 점에서 아주 다르다는 사실이 더 흥미를 끌었다. 내가 살던 웨스트 에그는 뭘 할까? 이스트 에그에 비해 상류층이 덜 모여 사는 지역이다. 이런 표현은 두 지역 사이의 기이하고 꽤나 불길한 차이점을 아주 피상적으로 드러내는 듯하다. 내가 살던 집은 해역에서 불과 50녀더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계란의 제일 끄트머리에 위치해 있었고 한철 임대료가 1만 2천에서 1만 5천 달러인 거대한 두 주택 사이에 끼어 있었다. 오른쪽 집은 어느 모로보나 대단히 훌륭했다. 노르망디의 어느 시청청사의 실제 모습을 똑같이 본던 것으로 한쪽에는 탑이 높이 솟아 있었고 자연 그대로 내버려 둔 담쟁이 등굴의 가나다란 수염 같은 잔뿌리들이 새로 지은 건물 위에 달라붙어 무척 근사해 보였다. 대리석 수영장과 40에이크가 넘는 잔디밭과 정원도 펼쳐져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개츠비의 주택이었다. 아니 당신은 개츠비씨를 몰랐으니까 그런 이름의 어떤 신사가 사는 대저택이라고 해야 맞겠다. 내가 사는 집은 어찌 보면 눈에 거슬릴 수도 있겠지만 워낙 작아서 거슬려 봤자였고 옆집의 저택이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바다의 경광과 옆집 잔디밭의 일부 전망을 볼 수 있었다. 더욱이 굉장한 부자들과 가까이에 산다는 것에 위안을 얻을 수도 있었다. 이 모든 걸 월세 80달러에 누릴 수 있었으니 말이다. 명목상의 만 건너편 상류층에 모여 사는 이스트에그에는 흰 궁전 같은 대저택절이 해안을 따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의 이야기는 사실상 내가 톰 뷰케넌 부부와 식사를 하기 위해 이스트에그에그로 차를 몰던 그날 저녁으로부터 시작된다. 데이지는 내 육촌 여동생이고 톰은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다. 전쟁이 끝난 직후에는 시카구에서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낸 적도 있었다. 데이지의 남편 톰은 신체적으로 다방면의 기랑이 뛰어났으며 예일대학 미식 축구 선수 가운데 역대 가장 강력한 청명 공격수로 활약하기도 했다. 어떤 면에서 전국적인 유명 인사였달까? 그러나 21살 나이에 보기 드문 실력을 발휘했지만 그 후로 줄곧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이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 그의 가문은 굉장한 부자여서 대학 때도 비난의 대상이 될 정도로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 지금은 시카고를 떠나 이곳 동부로 옮겨왔는데 이사를 할 때도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큼 요란했다. 가령 레이크 포레스트 이거는 시카고 교회의 부유층이 거주하는 지역이랍니다. 레이크 포레스트에서 폴로 경기용 말을 한때나 끌고 온다든지 하면서 말이다. 내 또래 남자가 그 정도로 부자라는 건 나로서는 좀처럼 실감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 부부가 왜 동부로 왔는지는 모르겠다. 그들은 이렇다 할 이유 없이 프랑스에서 1년을 살았고 이유로는 폴로 경기가 열리고 부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면 어디든 가리지 않고 돌아다녔다. 데이지는 전화로 이번에 이사하면 아주 정착할 거라고 말했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데이지의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토음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미식축구 시절의 극적이고 격정적인 분위기를 조금은 동경하면서 영원히 그것을 찾아 표류하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따뜻한 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녁 별로 친하지 않은 옛 친구 둘을 만나기 위해 있을 때까지 차를 몰게 되었다. 그들의 집은 붉은색과 흰색이 환하게 조화를 이룬 조지 왕조양식의 식민지풍 대저택으로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게 꾸며져 있었고 많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위치했다. 해변에서 시작해 현관까지 4분의 1마일에 이르는 잔디밭은 곳곳의 해시계들과 벽돌이 깔린 산책로 타는 듯한 정원들을 지나 벽을 뒤덮은 눈부신 뜬굴 위를 떠돌다 마침내 집 앞에 이르렀다. 저택 정면의 벽은 프랑스식 창문들로 나뉘었고 오후의 따뜻한 바람을 향해 활짝 열린 창문은 이제 황금빛으로 반사되어 타오르고 있었다. 톰 뷰케너는 성마복 차림으로 현관 앞에서 두 다리를 벌리고 서 있었다. 그는 뉴 헤이븐에서 보낸 대학 시절 이후로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지금은 억센 담황색 머리카락의 인매는 단단하고 태도는 그만한 서른 살 남자가 되었다. 얼굴에는 오만함이 번뜩이는 두 눈이 두드러져 금세라도 덤벼들 것 같은 공격적인 인상을 주었다. 여성적인 화려함이 돋보이는 성마복조차 육체의 강한 힘을 감추지 못했다. 번쩍거리는 부처는 터질 듯 팽팽해서 맨 위의 끈을 억지로 잡아당겨야 간신히 매듭을 묶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얇은 상의 속에서 어깨가 움직일 때면 엄청난 근육 덩어리가 꿈틀거리는 걸 볼 수 있었다. 과연 거대한 지렛대 같은 힘을 지닌 엄청난 몸이었다. 약간 허스키한 목소리는 퇴너 음역대까지 올라가 가뜩이나 성마른 인상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더구나 자신이 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경멸하는 듯한 어조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뉴헤이븐 친구들도 그의 뻔뻔스러운 태도를 싫어했다. 이봐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강하고 남자답다고 해서 이 문제에 관한 내 의견을 최종 결론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4학년 때 같은 클럽에서 활동했다. 결코 친하게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나는 언제나 그가 날 인정한다는 느낌 특유의 거칠고 오만한 태도로 동경의 눈빛을 보내며 내게 호감을 사고 싶어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우리는 햇빛이 내려지는 현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집 위치가 마음에 들어 그는 눈동자를 반짝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말했다. 그는 내 한쪽 팔을 잡아 나를 돌려 세우고는 넓적한 손을 들어 저 앞 전경을 따라 쭉 움직였다. 지면보다 한 단계 낮은 이탈리아색 침상정원과 깊고 강렬한 향을 풍기는 반 에이커의 장미꽃밭이 시야에 들어왔다. 앞바다에는 뱀머리가 뭉툭한 모타포도 한 척이 물결에 부딪히고 있었다. 원래 드메인 집이었어. 그 석유사부가 말이야. 그가 정중하지만 갑작스럽게 다시 나를 돌려 세웠다.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는 천장이 높은 복도를 지나 환한 장밋빛 공간으로 들어갔다. 양쪽에 나 있는 프랑스식 창들이 이 공간을 연약하게 둘러싸고 있었다. 살짝 열린 창문은 조금 더 자라면 집만큼 자랄 것 같은 바깥의 신선한 풀들을 비추며 하얗게 반짝거렸다. 방 안으로 산들 바람이 불어와 커튼의 한쪽 커튼 안으로 다른 쪽은 바깥으로 뻗쳐 마치 깃발처럼 날리더니 하얗게 설탕을 뿌린 웨딩 케이크 같은 천장을 향해 소용돌이 치고는 이었고 금붉은 색 러그 위로 잔물결을 일으키며 바람이 바다 위에 그림자를 들이오듯 러그 위에 내려앉았다. 이 방에서 완벽하게 정지된 사물은 커다란 소파뿐이었지만 그 위에 앉은 젊은 여자 둘은 마치 고정된 열기구에 탄 것처럼 소파 위에 둥실 떠있었다. 두 사람 모두 흰옷을 입었는데 마치 집 주변을 잠깐 날아다니다 방금 바람에 실려 돌아온 것처럼 드레스가 잔물결을 일으키며 가볍게 팔락이고 있었다. 나는 커튼이 플러기며 내내 휙휙 소리와 벽에 걸린 그림의 낮은 신음소리를 들으며 잠시 서있어야 했다. 잠시 후 톰 부케년이 쾅 소리를 내며 뒤편 창문을 닫자 바람이 잦아들면서 커튼과 러그 그리고 열기구에 떠있던 두 젊은 여자도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두 여자 가운데 더 젊은 쪽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소파 한쪽 끝에 몸을 길게 뻗은 채 꼼짝 않고 누웠는데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만 같은 무언가를 턱 끝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으려는 듯 턱을 약간 치켜 올렸다. 견눈질로 나를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내색은 전혀 하지 않았다. 사실 나는 이 상황이 조금 뜻밖이라 이렇게 불쑥들여와 방해를 해서 죄송하다고 중얼중얼 사과를 할 뻔했다. 또 다른 여자는 데이지였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이며 일어서려고 시도하다가 웃었다는 듯 센 것 매력적인 웃음을 지었다. 나도 같이 웃으면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너무 행복해서 몸이 마비됐나 봐. 데이지는 스스로 꽤나 재치있는 말을 했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웃었다. 그러고는 잠시 내 손을 잡고 내 얼굴을 빤히 올려다보면서 세상에서 나만큼 보고 싶은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데이지는 늘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녀는 턱 끝으로 균형을 잡고 있던 여자의 이름은 베이크라고 속삭이는 목술로 넌지시 알려주었다. 관로 속에 글이 있나요? 나는 데이지가 속삭이면서 말하는 이유는 순전히 사람들이 자기 쪽으로 몸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 터무니없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속삭임은 여전히 매력적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무튼 베이크 양은 입술을 가볍게 떨면서 나를 향해 거의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아주 살짝 고개를 까딱게 보이고는 다시 얼른 고개를 뒤로 젖혔다. 마치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고 있던 물체가 약간 흔들려 놀란 것 같았다. 그 바람에 내 입에서는 또다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이렇게 완벽하게 자기 만족을 드러내는 사람을 보면 나는 감동을 받아 찬사를 보내게 된다. 나는 다시 데이지를 보았다. 데이지는 낮게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묻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로 마치 다시는 연주되지 않을 편곡된 음인듯 한마디 한마디 흘러나올 때마다 그 높낮이에 맞추어 기가 따라가게 되는 그런 목소리였다. 그녀의 얼굴이 그 안에 깃든 생기, 빛나는 눈동자, 선명하고 관능적인 입술로 애틋하고도 사랑스러웠다면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흥분같은 게 담겨 있어서 그녀를 좋아했던 남자들은 좀처럼 그 목소리를 잊기 힘들 것 같았다. 노래를 불러야 할 것만 같은 충동, 귀 기울여 듣게 만드는 낮은 속삭임, 방금 신나게 즐겼으며 이제 곧 또다시 신나게 즐길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약속이 담긴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에게 동부에 오는 길에 시카고에서 하루 머물렀으며 열명가랑의 사람들로부터 안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싶어해 그녀가 무척 기뻐하면서 외쳤다. 온 시내가 썰렁하더라. 차들은 장례식 화환처럼 왼쪽 뒷바퀴를 금게 칠했고 노스쇼에서는 밤새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어. 굉장한 걸? 우리도 돌아가자, 톰. 내일 당장. 그러고는 느닷없이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아기 보여줄게. 좋지. 지금 자고 있어. 두 살이야. 아직 우리 딸 못 봤지? 못 봤어. 그럼 봐야겠네. 우리 딸이 돈 뷰케넌이 안절부절 못하고 방안을 서승이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는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지금 무슨 일해니? 정권회사에 다녀. 어느 회사? 내가 대답했다. 처음 들어보는 회사인데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기분이 나빴다. 곧 듣게 될 거야. 나는 짧게 대꾸했다. 동부에서 계속 산다면 말이야. 아, 난 동부에서 계속 지낼 거니까 걱정 마. 그럼 마치 뭔가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데이지를 흘끗 쳐다본 다음 다시 나에게 시선을 던졌다. 다른 지역에서 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이 말에 베이크 양이 당연하죠. 라고 말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는 깜짝 놀랐다. 내가 이 방에 들어온 후로 그녀가 내뱉은 첫 마디였다. 확실히 그녀도 나만큼이나 놀랐는지 하품을 한 번 하더니 능숙한 동작으로 재빨리 몸을 움직여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렸네. 그녀가 투덜거렸다. 저 소파에 너무 오래 누워 있었나 봐. 나 쳐다보지 마. 데이지가 쏘아붙였다. 같이 뉴욕에 나가자고 내가 오후 내내 졸났잖아. 난 됐어. 베이크 양이 방금 주방에서 가져온 넉 잔의 칵테일을 사양하며 말했다. 요즘 한창 훈련 중이거든. 도움은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러시군. 그는 마치 잔 밑바닥에 술이 한 방울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당신이 어떻게 일을 해내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이야. 나는 그녀가 해내는 일이 뭘까 궁금해하면서 베이크 양을 보았다. 그녀를 보는 게 즐거웠다. 그녀는 몸매가 날씬하고 가슴이 작았다. 자세도 곧았는데 젊은 사관생도처럼 어깨를 뒤로 한껏 젖혀 곧은 자세가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그녀는 공손하게 그러면서도 나처럼 호기심을 보이며 햇빛에 필요해진 회색 눈동자로 나를 돌아보았다. 창백하고 매력적이지만 어린가 불만스러운 듯한 얼굴이었다. 이제 생각난다, 낫다. 전에 어디선가 그녀를 혹은 그녀의 사진을 본 적이 있었다. 웨스트에그에 사신다면서요? 그녀가 경멸하는 투로 말했다. 저도 거기에 사는 사람을 하나 알아요. 저는 아직 아는 사람이 아무도. 개첩이는 아실 텐데요? 개첩이? 데이지가 물었다. 어떤 개첩이 말이야? 내가 옆집에 사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려는데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말이 들렸다. 톰 뷰케너는 근육이 팽팽한 자기 팔을 억지로 내 팔 아래에 끼우고 마치 체스판에서 말을 옮기듯 나를 방으로 내몰았다. 두 젊은 여자는 두 손을 가볍게 엉덩이에 얹고 우리보다 앞서서 장밋빛 베란드를 향해 한들한들 나른하게 걸음을 옮겼다. 현관문은 해질녘 풍경을 향해 활짝 열려있었고 식탁에 놓인 촛불 4개는 잦아든 바람 속에서 가늘게 흔들렸다. 촛불은 뭐하려고 켰어? 데이지가 얼굴을 찡그리며 못마땅하다는 듯 말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비벼 촛불을 껐다. 2주 뒤면 하지야. 그녀가 환한 얼굴로 우리 모두를 보았다. 다들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을 기다려놓고 막상 그날이 오면 깜빡 잊어버리지 않아? 난 매년 하지를 기다리고는 항상 잊어버려. 미리 무언가 계획을 세워야 해. 베이크장의 잠자리에 뜰 것처럼 하품을 하며 식탁 앞에 앉았다. 맞아. 데이지가 말했다.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까? 그녀는 나밖에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 내가 막 대답하려는데 그녀가 급에 질린 표정으로 자신의 새끼 손가락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이걸 좀 봐. 그녀가 투덜거렸다. 손가락이 다쳤어. 우리는 모두 그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손가락 마디에 멍이 들어 있었다. 당신이 그랬잖아, 톰. 그녀가 나무나듯 말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어쨌든 당신이 그랬어. 이게 다 짐승같은 남자하고 결혼한 탓이지. 힘세고 등치 큰 전형적인. 등치 크다는 말 좀 안 할 수 없어. 도움이 짜증스럽게 대꾸했다. 아무리 농담이지만. 등치가 큰 건 큰 거지. 데이지가 고집스럽게 반복했다. 데이지와 베이크장은 이따큼 한꺼번에 입을 열었는데 딱히 수다라고 말하기도 무엇한 앞뒤가 맞지 않는 시시한 말장난을 주고받을 뿐이었고 말장난이라고 해봤자 그들의 하얀 드레스만큼이나 아무런 욕망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들의 냉담한 눈빛만큼이나 썰렁했다. 그들은 그저 이 자리에 와서 예의상 유쾌하게 대접하고 대접받으려 애쓰면서 톰과 나를 받아들일 뿐이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이제 식사가 곧 끝날 테고 잠시 뒤엔 저녁 시간도 저물리라는 것을 그렇게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게 휙 끝날이라는 것은 서부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서부에서 저녁 시간은 잔뜩 기대했다. 아 잔뜩 기대했다 실망하는 일이 거듭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순간에 신경질적인 두려움 속에서 끝을 향해 단계를 밟아가며 부랴부랴 지나갔다. 너하고 있으니까 내가 야만인이 된 것 같다 데이지. 나는 코르크 냄새가 나지만 제법 훌륭한 와인을 두 잔째 마시면서 말했다. 농작물이라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될까? 무슨 특별한 의도를 갖고 한 말이 아니었는데 이 아이가 엉뚱하게 이어졌다. 문명은 지금 산산조각 나고 있어. 톰이 격렬하게 내뱉었다. 나는 이 문제에 관해서 아주 비관적이야. 혹시 고다드라는 사람이 쓴 유색인 제국의 발흥이라는 책 읽어봤어? 아니 안 읽었는데? 나는 그의 말투에 약간 놀라며 대답했다. 이런 아주 좋은 책이야. 다들 꼭 읽어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백인은 완전히 침몰하게 될 거라는 게 이 책의 주제야. 전부 과학적인 내용이지. 정명도 되었고 톰은 점점 심오해지고 있어. 데이지가 멍하니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저희는 요새 길고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 난해한 책들을 읽거든. 그 단어가 뭐였더라? 그 단어가 뭐였더라? 전에 우리가... 맞아. 전부 과학에 관한 책들이야. 톰이 조바심을 내며 그니를 흘끗 바라보면서 주장했다. 이 사람은 모든 걸 철저하게 연구해서 이제 우리한테 달려서 집에 인종인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른 인종들이 세계를 지배하게 될 거라고. 우리가 전부 뭉개버려야 해. 데이지가 강렬한 태양을 향해 맹렬하게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두 사람은 캘리포니아에서 살아야겠네. 베이크 양이 입을 열려는데 톰이 의자에서 무겁게 자세를 고쳐 앉으며 그녀의 입 말을 가로막았다. 이 책이 말하려는 건 우리가 북유럽 인종이라는 거야. 나도 너도 당신도 그리고... 톰은 아주 잠깐 망설인 다음 고개를 약간 끄덕이며 데이지도 포함시켰고. 그러자 그녀는 나에게 눈을 깜빡했다. 그리고 문명을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만들어냈지. 과학, 예술, 기타 등등 전부 다. 내 말 알겠어? 이 주제에 열중하는 그의 모습에는 어딘가 애처로운 데가 있었다. 전부 다 훨씬 심해진 자기 만족도 더 이상 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고 집사가 집 안으로 들어가서 데이지가 그 틈을 다 내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우리 집 비밀 하나 알려줄게. 그녀가 열성적으로 속삭였다. 우리 집사 코 말인데 그의 코가 어떤지 들어볼래? 그 얘기 들으려고 오늘 밤에 여기 온 거잖아. 있잖아. 저 사람 집사로만 쭉 일한 게 아니야. 전에는 뉴욕 어느 주택에서 은식기 닦는 일을 했대. 200명분의 식기 세트를 아침부터 밤까지 윤희인하도록 닦아야 했는데 그러다가 결국 코에 문제가 생겨서 상태가 점점 악화됐지요? 내 그 양이 거들었다. 맞아. 상태가 점점 악화돼서 결국 그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빨갛게 상기된 그녀의 두 뺨 위로 마지막 햇살이 잠시 다정하게 떨어져 내렸다. 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숨을 죽이며 몸을 앞으로 기울여야 했다. 잠시 후 탄흐듯한 저녁빛이 저물면서 마치 해질릭이 되어 신나게 뛰놀던 골목을 떠나야 하는 아이들처럼 아쉬운 듯 머뭇거리다 하나 둘 그녀 곁을 떠나갔고 그러자 그녀의 얼굴에 머물던 홍조도 서서히 흐려졌다. 집사가 돌아와 톰의 귀껏 와야 되고 뭐라고 중얼거렸고 그러자 톰은 얼굴을 찌푸리며 의자를 뒤로 밀고 일어나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부재가 내면의 무언가를 자극했는지 데이지는 다시 앞으로 몸을 숙이며 노래하듯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식사해서 정말 좋아 니 오빠. 오빠를 생각하면 음 장미가 떠올라. 완벽한 장미 한 송이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녀는 동의를 구하기 위해 베이크 양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완벽한 장미 꼭 같지 않아?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장미하고 조금도 닮은 데가 없었다. 데이지가 즉흥적으로 생각해낸 말일 뿐이었지만 데이지의 말투에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따스함이 흘러나왔다. 마치 그녀의 마음이 숨막힐 듯 가슴 슬래는 말 속에 숨어있다가 밖으로 모습을 드러내리는 것 같았다. 그런데 갑자기 데이지가 식탁 위에 넵킨을 내던지더니 신뢰한다고 말하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베이크 양과 나는 별 의미 없는 시선을 의식적으로 짧게 주고받았다. 내가 막 무슨 말이든 시작하려는데 그녀가 얼른 자세를 고치 않고는 경고하는 듯한 투로 쉿 하고 말했다. 실내 저쪽에서 격한 감정을 억누르며 소곤거리는 목소리가 들렸고 베이크 양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숨을 죽이며 그 소리를 들으려 했다. 낙배 소곤거리는 소리는 줄곧 들렸고 가라앉았다가 흥분하며 높아지더니 돌연 뚝 끊겼다. 아까 당신이 말한 개츠비 씨는 제 옆집에 삽니다. 내가 말을 시작했다. 조용히 좀 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싶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내가 순진하게 물었다. 아무것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베이크 양이 정말로 깜짝 놀라며 물었다. 다들 아는 줄 알았는데? 전 모르는데요. 이런! 그녀가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톰한테 뉴욕에 여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다고요? 내가 멍하니 반복해서 말했다. 베이크 양은 고개를 꺼대겼다. 예의 있는 여자라면 식사시간에 전화하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파악하기도 전에 드레스가 팔락거리는 소리, 가죽 부츠가 접어끄리는 소리가 들렸고 톰과 데이지가 식탁으로 돌아왔다. 어쩔 수 없었어. 데이지가 짐짓, 쾌활한 척 긴장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베이크 양과 나에게 차례로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던지고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잠깐 밖을 내다보고 와서 풍경이 정말 낭만적이지 뭐야? 잔디밭에 새 한 마리가 앉아있더라고. 내 생각에 나이팅게일이 분명해. 아마 크나드나 화이트스타 해운 회사배를 타고 왔겠지? 새가 놀이를 하면서 날아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노래소리처럼 들렸다. 정말 낭만적이었어. 안 그래 톰? 아주 낭만적이었지. 그는 이렇게 대답한 다음 비참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했다. 식사 후에도 아직 화나면 마국관을 구경시켜주고 싶어. 그때 안에서 다시 격렬을 일으키듯 전화가 울려댔고 데이지가 톰을 향해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마국관에 관한 화재뿐 아니라 사실상 모든 화재가 공기 중으로 사라져버렸다.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기 전 마지막 5분간의 파편적인 기억 중에서 괜히 촛불을 다시 켜 놓은 것이 떠오른다. 그때 나는 모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으면서도 시선을 피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데이지와 톰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짐작할 수 없었다. 그러나 웬만한 회의적인 상황에는 끄떡하지 않을 것 같은 베이크 양조차 이 다섯 번째 손님이 집요하게 내지르는 날카로운 금속성의 외침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는 듯 보였다. 기질에 따라서는 이런 상황이 꽤나 흥미로운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능대로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경찰에 전화를 걸고 싶은 심정이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마국관 이야기는 다시 화재로 떠오르지 않았다. 톰과 베이크 양은 어스름한 빛을 받으며 몇 걸음 떨어져서 천천히 서재로 걸어갔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손으로 만져지는 진짜 시체 곁에서 밤샘이라도 하러 가는 사람들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짐짓 유쾌하고 흥미로운 척 귀가 잘 안 들리는 척 보이려고 애쓰면서 쭉 이어진 베란다를 지나 정문 현관까지 데이지를 따라갔다. 그런 다음 우리는 그곳의 짙은 어둠 속에서 고리버들로 만든 안락의자에 나란히 앉았다. 데이지는 자신의 예쁜 얼굴을 느껴버리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는 벨벳같은 어스름을 향해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나는 데이지가 극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그녀의 마음을 다수나마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에 어린 딸에 대해 물었다. 우린 서로에 대해 잘 몰라 니 오빠 그녀가 느닷없이 말했다. 친척이긴 하지만 말이야. 오빠는 내 결혼식에 오지도 않았어. 그땐 전쟁터에서 아직 돌아오지 않을 때였잖아. 맞다. 그랬지. 그녀는 잠시 망설인 후 말을 이었다. 잊잖아 니. 그동안 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서 이제 모든 일에 아주 냉소적이 되어버렸어. 데이지에게 분명 그럴 만한 까닭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데이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잠시 후 나는 다소 힘없이 그녀의 딸에 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왔다. 이제 말도 제법 할 줄 알겠구나. 밥도 먹을 줄 알고 할 줄 아는 게 많겠는걸. 어머 그럼. 그녀는 멍하니 나를 보았다. 잊잖아 오빠. 우리 딸이 태어났을 때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아? 들어볼래? 얼마든지. 듣고 나면 내가 매사에 왜 이런 기분인지 알게 될 거야. 딸을 낳고 한 시간도 안 됐는데 토음이 아무데도 보이질 않는 거야. 마취해서 깨어났는데 완전히 버림받은 기분인 거 있지? 곧장 간호사에게 아들인지 딸인지 물었다니 딸이라는 거야. 난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리고 울었어. 그리고 생각했지. 잘 됐어. 딸이라서 다행이야. 그리고 이 아이가 바보가 되면 좋겠어. 그게 여자아이한테는 가장 좋으니까. 작고 예쁜 바보가 되는 게. 라고 말이야. 그녀는 확신에 찬 말투로 말을 이었다. 아무튼 내가 모든 걸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알겠지. 하지만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 걸. 잘나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난 알아. 난 안 가본 데가 없거든. 난 모든 걸 봤고 모든 걸 해봤거든. 그녀는 톰과 상당히 비슷한 오만한 눈빛을 번덕이며 주변에 시선을 던지더니 섬뜩한 표정을 지으며 경멸스럽다는 듯 웃었다. 세상 물증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지. 맙소사. 속물이 다 됐다니까. 돌령 그녀의 목소리가 중단되면서 내 주의와 신뢰를 끌어내리는 억지스러운 분위기도 거쳤다. 그 순간 나는 그녀가 한 말들이 기본적으로 진실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치 그날 저녁시간 전체가 나에게서 자신에게 유리한 감정을 끌어내리는 일종의 속임수 같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마음이 불편해졌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기를 기다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잠시 후 그녀는 그 사랑스러운 얼굴에 능청스러운 웃음을 띄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은 아주 대단한 비밀단체 회원이며 자신과 톰은 그런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주장이라도 하려는 것 같았다. 실내에 들어서자 불을 밝힌 방안은 진홍빛으로 생기가 돌았다. 톰과 베이크양은 깎아 긴 소파의 양 끝에 앉아있었다. 베이크양은 톰에게 세트데이 이브닝 포스트 지의 기사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는데 속삭이듯 낮은 목소리로 단조로운 억양이 어우러져 마음을 진정시켜주었다. 램프 불빛은 톰의 부처를 환하게 가을 낙엽처럼 노란 베이크양의 머리카락을 허리에 닿게 비추었고 그녀가 가나다란 팔을 가볍게 움직이며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종이 위에 부딪혀 반짝거렸다. 우리가 방안에 들어서자 베이크양이 손을 들어올리며 잠시 조용히 기다리게 했다. 다음 후에 계속 그녀가 잡지를 테이블 위에 던지며 말했다. 그녀는 한쪽 무릎을 불안하게 움직이며 몸을 일으키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열시네? 그녀가 말했다. 천장에 걸린 시계로 시간을 확인한 모양이었다. 이 착한 아가씨는 이제 자러 가겠어요? 조든은 내일 웨스트 체스트에서 시합이 있어. 데이지가 설명했다. 아, 당신이 그 조든 베이크로군요. 그녀의 얼굴이 왜 그렇게 낯이 익었는지 나는 그제야 알 수 있었다. 애슈빌, 핫스프링스, 판비치 등에서 경계하는 모습을 찍은 많은 사진들 속에서 만족스러움도 상대를 깔보는 이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다. 그녀를 비난하는 다르갑지 않은 소문을 들은 적도 있었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다. 잘 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8시에 깨워줘 알았지? 깨워서 일어나면. 일어날게. 안녕히 계세요. 캐리웨이 씨 또 봬요. 당연히 또 만날 거야. 데이지가 분명하게 못 박았다. 실은 내가 두 사람을 죽매 쓸 생각이거든. 자주 놀러와. 네 오빠. 내가 두 사람을 그래 한꺼번에 어디에 밀어넣을까 봐. 불씨에 옷장에 가두든지 보트에 태워서 바다에 던져버리든지 해서 말이지. 잘 자요. 베이크 양이 계단에서 소리쳤다. 나 아무 말도 못 들었어. 멋있는 여자야. 잠시 후 톰이 말했다. 저런 여자를 이렇게 시골에서 지내게 하면 안 되는데. 누가 조던을 이렇게 지내게 했다는 거야? 데이지가 차갑게 물었다. 그녀의 가족들이지 누구겠어? 가족들이라 봐야 천사람 먹은 숙모 하나뿐이잖아. 하긴 이제 네 오빠가 돌봐주겠지. 안 그래 오빠? 조던은 올여름에 주말을 거의 우리 집에서 보낼 거야. 난 가족적인 분위기가 조던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 데이지와 톰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조던은 뉴욕 출신이야? 내가 재빠르게 물었다. 루이빌 출신이야. 우린 그곳에서 순수한 소녀 시절을 함께 보냈지. 우리의 아름답고 순수했던. 당신 아까 베란다에서 네 개개 전부 틀어놓은 거 아니야? 톰이 느닷없이 따졌다. 그랬나? 데이지가 나를 쳐다보았다.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아마 북유럽 인종에 대해 이야기했을 걸? 맞아. 그랬어. 뭐랄까? 어쩌다 보니 이 주제에 관심이 가더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무엇보다 알아야 할 건 무슨 말을 들었든 너가 들은 말 다 믿지는 마, 니. 톰이 나에게 충고했다. 나는 아무 말도 듣지 않았다고 가볍게 말했고 잠시 후 집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현관 앞까지 나를 따라 나와 경쾌한 정사각형 불빛 안에 나란히 섰다. 내가 차를 출발시키려는데 데이지가 명령하듯 나를 불렀다. 잠깐! 물을 볼 게 있는데 깜빡했어. 중요한 거야, 오빠. 서부에서 어떤 여자하고 약혼했다면서? 맞아. 톰이 친절하게 거들었다. 약혼했다는 소식 들었어. 그런 말은 나한테 모욕이야. 나 같은 가난병이가 어떻게 약혼을 하겠어? 하지만 우린 그렇게 들었는 걸 데이지가 계속 우겼다. 그녀는 다시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사하게 피어나 나를 놀라게 했다. 우리는 세 사람한테나 그 말을 들었으니까 사실은 게 분명해. 물론 나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았지만 약혼이라니 그 비슷한 것도 한 일이 없었다. 내가 약혼을 발표했다는 소문이 동건 사실이었고 동부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소문 때문에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소문에 떠밀려 결혼할 생각도 없었다. 그들의 관심에 나는 조금 감동했고 그들이 내가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라는 생각이 조금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를 물고 집에 오는 동안 여전히 혼란스러웠고 조금 넌들이가 나기도 했다. 데이지가 할 일은 당장이라도 아이를 안고 저 집에서 뛰쳐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무래도 거니는 그럴 의향이 조금도 없어 보였다. 톰에 관해 말하자면 뉴욕에 여자가 있다는 사실보다 책 한 권 때문에 침울해졌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웠다. 그의 독단적인 성격이 강인한 육체에서 오는 자만심에서 비록된 것이 아니라는 듯 무언가가 그로하여금 진부한 사상의 언저리를 기웃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도로변 여관 지붕들과 붉은색 새 주유 펌프가 불빛에 둘러싸인 길가 주유소 앞은 벌써 여름이 한창 짙어가고 있었다. 나는 웨스트 액의 집에 도착해 차고 안에 차를 밀어넣은 다음 덜에 내버려둔 잔디 고르는 기계 위에 잠시 앉았다. 바람이 불은 나무 사이로 새들이 날개를 부딪히는 소리, 끊임없이 울리는 오르간 소리와도 같은 땅속 개구리들의 활기차고 우렁찬 울음소리로 밤은 시끄럽고 활기가 능쳤다. 지나가는 고향의 실루엣이 달빛 사이로 어른거리자 나는 그것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이곳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50피터쯤 떨어진 이웃 저택의 어둠 속에 누군가의 형체가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은빛 후추가로처럼 헛비러진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느긋한 동작과 잔디밭 위에 발을 딛고 쓴 안정적인 자세에서 개첩의 시임을 알 수 있었다. 아마도 이 지역 하늘에서 어디까지가 자기 몫인지 확인하려고 나온 것 같았다. 나는 그를 부르기로 마음먹었다. 저녁 식사 때 베이크 양이 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으니 그 이야기로 말을 붙이면 델트였다. 하지만 그를 부르지 않았다. 문득 그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어떤 분위기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는 검은 바다를 향해 특이한 자세로 두 팔을 뻗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의 몸이 떨리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다를 향해 시선을 던졌다. 저 멀리 아주 조그맣게 반짝이는 녹색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아마도 부두 끝에서 비치는 불빛인 듯 싶었다. 나는 다시 개첩이를 향해 시선을 돌렸을 때 끊은 힘이 그 자리에 없었고 나는 소란스러운 어둠 속에서 다시 혼자가 되었다.